과거에 산업화 시대에서 소외됐던 지역이 강주 전남이잖아요.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지역으로 강주 전남이 됐으면 좋겠다.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용석 강주시장이 전국 16개 강역 시 에이탑 면제 사업 중에서 AI를 선택했단 말이죠. 굉장히 그건 저도 뭐 잘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 인공지능 AI를 사실 전국적으로 나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하겠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지난해 가학기술통신부에서 전국의 6개 강역시를 AI 선도지역으로 발표하면서 이 시장이 직접 올라와서 항의도 하고 또 윤석열 당선인도 선거 때 인공지능 AI 도시를 강주해 선도 도시로 만들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굳이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 인공지능 AI 도시대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걸로 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. 그래서 전남 같은 경우는 윤 당선인이 대선 때 공약했던 거 보면 주로 SOC 사업이 너무 많아요. 예를 들어서 강주 영안 간의 초고속도로 그리고 강주 완도 간의 고속도로인데 이런 SOC 사업보다는 실질적으로 해양 관광 산업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약속도로 천리를 눌러준